야! 너 왜 이렇게 귀엽냐? 너 왜 반말하냐? 야! 귀여우면 다녀! 자기소개하라고! 자기소개하라고! 우리 시간이 없다고! 자기소개하라고! 자기소개하라고! 먼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도형의 프로그램 주인장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김가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남도형의 블루클럽의 단골이 되고 싶은 성우 이경태입니다! 우리 정 문제에 걸쳐 시청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우 김나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강시현입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닮지 못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공우잖아! 공우 강시현이 되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할게요! 공우! 안녕하세요! 오늘 오른쪽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 각도를 사수하고 있는 성우 민승우입니다! 첫 판은 가볍게 한번 즐겨볼까요? 워밍업 하듯이! 워밍업을 해보고 본 게임 하기 전에 그렇게 해보죠! 슬픔 아휴이 아니여.... 오! 극점! 극점! 아앗! 맨! 맨! 아앗! 그래서 뭘 한 벤이 스타러임 하는 거라고! 다 이런 텐션으로 하는 거라고? 진짜로? 미치겋다 어우 간 씨 휴 하해 wus 아, 게임이 시작됐군. 오우, 누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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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호 인사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동아리 회장을 선출합니다. 봉인할 단어의 선택 권한을 얻게 돼 동아리 회장을 선출합니다. 동아리 회장을 선출합니다. 동아리 회장. 동아리 회장을 선출합니다. 동아리 회장. 누구까요? 축하합니다. 이번 게임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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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속 역할을 소개합니다. 당신에게 구미호, 도깨비, 평범한 동아리원 중 하나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동아리원들은 공인된 단어를 맞춰야 합니다. 오케이. 동아리는 단어를 맞추지 못하게 방해해야 합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단어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우! 당신의 숨겨진 정체를 확인하십시오. 말하면 안 돼요. 이제 회장이 공인할 단어를 선택합니다. 연습이니까 시험으로 일단 해볼게요. 얘들아 쉽게 가자. 오케이. 회장이 선택한 단어가 공인됩니다. 공인된 단어를 확인하십시오. 자, 지금은 튜토리얼을 생각하고 우선 그러니까 스무고개 같은 거 스무고개. 지금 질문이 36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스무고개가 아니고 36고개인 거야. 이해됐죠? 오우! 그 단어가 남도형인가요? 하하하하 정답? 정답?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면 헛되게 날라간 거죠. 저는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아니요. 네. 살아있나요? 네! 예, 오케이. 이렇게입니다. 저 예뻐요? 마리엘리만노야? 네! 저 이뻐요! 뭐야, 아고도 랜피? 얘 뭐야. 저 이뻐요로 질문을 날려버리다니. 강태. 옥수수야. 나랑 사귈래? 아니, 진짜. 너무... 못 들어주겠어요. 이게 뭐야? 무슨 필터야? 털이 있나요? 에이. 네! 와, 필터를 제일 잘하는 건다, 시현 씨가.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만나서 반가워. 성우인가요? 성우, 성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없네! 남자인가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남자냐고! 모르겠어. 남자냐니까! 궁금하다. 남자. 성별이 없나 봐. 야, 민승우 멍청아! 아까 내가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너 거기서 남자냐고 물어 뭐 없니? 멍청아, 멍청아! 어이, 친구! 그런 거 하지 말게! 사이타마야? 강아지. 매우 가까워요, 매우 매우! 안 들렸어. 뭐라고 한 거야? 강아지.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인가요? 네! 어?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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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아지의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정답. 댕댕이. 어? 정답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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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맞췄네. 단어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구미호의 정치를 공개합니다. fellowshiping 강추딩이 구미호였구나. 강bj calbj ¿ SVT 왜가지고 구미호가 도깨비를 찾고 있습니다. 시현 씨. 도깨비 티가 났어. 티가 너무 났어. 도깨비가 뭐였죠? 도깨비? 조력자. 그쵸. 아... 나는 힌트를 줄거나. 4. 아무나 누려. 안녕. 2. 이경태. 투표 종료. 도깨비로 한 명을 지목하지 않아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못 탔어요 숨어서 활약하던 도깨비를 공개합니다 그렇지 어 나 맞았어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 도깨비 종료 이번 게임에서 승리해 아 우리가 진 거야? 아 시현씨 왜 투표를 안 해? 나 투표했어 아까 안 했더만 나 했어 자 대기실로 한번 다시 가시죠 투표 안 했어 자 대기실로 우선 투표 안 했다고 아니 여러분 오해해요 클릭했냐고 아니야 카카이는 지금 했냐고 클릭을 했냐고 말도 안 돼 미쳤나봐 왜 구미호는 두말입니까? 구미호도 사람입니다 야 너 조용해 너 때문에 찔렸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 친구들 우리 규칙은 다행인지 이해했지? 멍청이들아 에이 이해봐 민승우 승우부터 인사해봐 너 어디 뭐야 너 야 김나율 아린이 야 김나율 아린이 야 김나율 아린이 너 어린건데 너 왜 되게 야 강시야 조용히 너 싫어 너 얼마 없단 그랬어 자기소개 빨리 해야된다고 이 멍청아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너네끼리 놀아라 멍청이 멍청이 아 시끄러워 빨리 승우부터 빨리 인사해 민승우 인사해 강태윤 민승우 인사해 강태윤 승우 너 화났어 왜 야 그게 가냐? 왜 화났어? 야 빨리 다음 다음 빠르게 성우 이경태 넌 변성한 거야 그게? 똑같 똑같습니다 다음 다음 빨리 하자 안녕하세요 넥슨 유치원 새싹이밭 김가령이라고 합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 왜 울어? 무서워요 떨려요 애기들은 타오러 왔네 자 끝까지 경우 강치현 빨리 인사해 야 너 왜 이렇게 귀엽냐? 너 왜 반말하냐? 야 귀여우면 가냐? 됐어 자기소개 안하고 자기소개 안하고 자기소개 안하고 우리 시간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예쁘고 나중에 성우가 되고 싶은 공우 강시현입니다 엄마 나 태엽이 나왔어 서영이 안녕 귀여워 나는 장미반 아 아니다 무궁화반 의외로 귀여워 이한이라고 해 봉화로만 내 순간 끝났어 2천만 땡겨줘 2천만 땡겨줘 2천만 땡겨줘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 진짜 이상해요 조용히 해 안녕 마일레이디 변신 남도영 반갑습니다 나 제일 좋아 블루클럽의 남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꺼야 우와 내꺼야 자 옆에 인사해 내꺼야 인사 인사 안녕 여러분 나는 김나유리야 뭐야 귀여워 너 반가워 이지 너 얼굴여서 귀티가 어울려 너 지금 나이가 6살인데 보톤스 맞았어 자 이제 얘들아 이제 레디 가자 레디 가자 자 동아리 회장 공약 걸어주세요 공약 내가 동아리 회장이 된다면 매일매일 피자를 하루에 100판씩 나에게 동아리 회장을 하게 해주세요 오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자 누굴까 너무 고심하는 포즈다 쉬운 걸로 해라 눈매가 이상해 고심하는 포즈다 눈매가 이상해 똥멍충이 쉬운 걸로 해라 야 조용해 넌 안 들린다 왜 안 들려 쟤 일부러 잡기 하나보다 아 양아치네 쟤 머리 쓴다 장아치 장아치 그런 단어는 어디서 배운 거냐 나도 조용해 야 야 너 좀 생겼으니까 쉬운 걸로 해라 몰랐다 좀 생겼으니까 나율아 어 나 봐라 너 오른쪽 돌아봐 우리 뽀뽀 된다 안녕 안녕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나 나 나 형님 정문을 받아주마 이스 조용히 하시자 질문해 김가룡 씨 뭐야 여기 무서워요 야 너 그만 좀 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에요? 아니야 먹는거 아니래 징그러워 두글자인가요? 두글자인가요? 아니야 백글자인가요? 귀여워 네 백글자 살아있나요? 야 이현 너 마이크가 떨어져요? 물건인가요? 뭐라고 물어봤어? 물건인가요? 세글자 물건 세글자 물건 세글자 물건 세글자 물건? 물건? 몸에 사용하나요? 물건 몸에 사용 글쎄요 집안에 있어요? 네 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나요? 네 뭐 뭐 사물이면서 움직이나요? 움직이나요? 아니요 평소에 가지고 다녀야? 아니요 마이크 질문이 많이 남았네 비싼가요? 이건 승우 어린이 기준에 따라 다르다 제 부자집인데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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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종류인가요? 아니요 자 컴퓨터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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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니터 없어! 전 한 번 더 해! 못 있어! 했던 거 또 한다지. 힘내! 가령아! 단어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구미호의 정치를 공개합니다. 우와! 가령아! 솜짝 쳐! 솜짝 쳐! 가령아! 어떤지! 잠깐! 다닙니다! 오케이! 도깨비랑! 경태야! 너랑 나랑 둘이 찾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경태야! 지금 모니터하기 직전에 누가 했냐? 키보드 이런 거 했던 사람 누구냐? 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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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태야! 우리 17초 남았어! 지금을 맞추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누가? 누구야? 아까 직전에 했던 사람 누구냐? 나 기억을 못 했어. 나! 내가 이기 전에 했어! 털! 털! 그래! 털! 털! 오케이! 털로 가자! 이게 이위로 우리가 이기는 거야! 털! 내가 직전에 했어! 털! 제발! 제발! 시발!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의 정체는 평범한 동아인다! 누구였지? 누구였을까? 도깨비 누구야! 숨어서 활약하던 도깨비를 공개합니다. 도깨비는 공개합니다. 야! 이거 진짜 몰라! 아니! 고깨비! 저도 말 안 놨는데! 이번 게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예! 승리했다! 워지슈! 내기실로 가시죠! 감사합니다.